이 치치가 군대 가는 마당에 여러분들한테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자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진씨의 편지를 아 이거 이게 반응이 이렇게 좋으면 안 돼요 제가 제가 노래를 잘 노래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거 이거 마이크 스탠드도 이렇게 있고 이러면 잘 불러요 잘 들어주세요 여기까지가 끝인가고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어찌 노력으로 하고 싶은 말 하려했던 말 이별로 예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의 승으로 고맙습니다 바라겠소 이맘만 가져다오 기락인 그들의 침묵은 이별로 받아주겠소 백연이나 다칠까 인심은 저 어두워 오 살아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도와도 사실 그대 있으니 오 힘겨운 말들을 견뎌 왔음에 감사하오 좋은 사람 만나오 가는 동안 날 잊고 살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이맘만 가져가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아직 어려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이래 봬도 24살입니다 아 뭐야 보통 가면 27으로 보던데 감사합니다 빈말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33분 지하철에 사람이 깔렸다 어떻게 하냐 큰일 난다 뜨겁지야 이빨 모르겠다 그 사람 되면 달려와서 밀기 시작했다 그러니 수천명이 달려와서 지하철을 틀어버렸네 상황이 바뀌다 상황이 바뀌다 어떤 상황 속에도 많이 필요 없지 그 새벽이면 돼 그 자리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 많이 필요 없지 그 새벽이면 돼 상황이 바뀌었다 넓은 도시 한 곳 안에 사람 세명 섰다 한 명의 하늘 쳐다본다 어 두 명이 같이 쳐다본다 어 세 명이 한꺼번에 쳐다본다 어 그러니 수천명이 멈춰 섰다 어찌할 바 모르겠다 상황이 바뀌다 하늘 상황 속에도 많은 필요 없지 세 명이면 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 많이 필요 없지 세 명이면 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 많이 필요 없지 세 명이면 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 고개를 들어서 많은 필요 없지 세 명이면 돼 우리의 흔생살이 어떤지 떨어져 올라올지 몰라 하지만 하지만 내가 알 수 있어 같은 곡이 바라보는 새 사람만 있다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본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 상황 속에도 많이 필요 없지 많이 필요 없지 세 명이면 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 많이 필요 없지 세 명이면 돼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을 쳐다보없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을 쳐다çu 감사합니다. 후크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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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야 알고 좋아라 멀락이 안 오지? 알고 좋아라 둘 셋 넷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집에 오는 길에 나는 너무 힘들어 두 눈을 감으니 그 사람 만났네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웃으며 울었네 기분이 묘하네 너무 행복했네 그 사람 만나서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아님 항상 사랑 우리 사랑 내가 항상 사랑 아닌 사랑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사람 내가 항상 함께 있는 사람 내가 항상 함께 있는 사람 아님 항상 바라보는 사람 내가 항상 바라보는 사람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 내가 항상 바라보는 사람 내가 항상 바라보는 사람 내가 항상 바라보는 사람 내가 항상 바라보는 사람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 뭐 알아 아니면 그런 사람 아님 항상 사랑 알아 내가 항상 함께 있는 사람 내가 항상 함께 있는 사람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알고 좋아라 감사합니다